오늘의 주인공은 이건 그냥 사랑도 못 들어갈꺼야 한 번 더 시작을 할꺼야 다행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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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에서 내가 다른 경우는 이게 제 친구들과 세식으로 되면 더 어울려볼 것 같아요 더 어울려볼 것 같아요 그럴 거 같은데, 안 들리니까 저도 사이에 앉아가지고 덩이 되게 많으시더라 덩이 되게 많으시더라 ㅋㅋㅋㅋㅋㅋㅋㅋ 잘 먹었어요 ㅋㅋㅋㅋㅋㅋㅋㅋ 아 안져봐가지고 빵끼리 빵끼리 이거 알맹이 맛있더라구요 알맹이랑 고거 그때도 왜 안 좋은 뭐가 안 좋은 그냥 그냥 먹어요 BUT 근데 왜 안 좋은 뭐가 안 좋은 그런데 그때 보면 한 개의 닮았방 주신 게 소환할 때 이유가 있어 사여봐야 돼 그런 모습이 안 됐어 아아 달달해서 사여봐니까 달달해서 사여봐서 뭐 하나 사는 거 뭐 하나 사는 거 뭐 하나 사는 거 뭐 하나 사는 거 하나 더는 해 하나 더는 해 하나 더는 해 하나 더는 해 만한 일 뭐 할 한 명 한 명 한 명 한 명 뭐 어떻게 해야 돼 맥주님 공주님 한 명 한 명 한 명 .